제 13과 저녁에 뭘 먹을까요? 대화 여보,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찌개 어때요? 그래요. 순두부찌개 먹을까요? 좋아요. 순두부찌개를 먹읍시다. 그럼 두부하고 돼지고기를 삽시다. 발음 따라 읽어보세요. 안 2번 강 강 안 안 밤 밤 밤 3번 일 1 일요일 11시에 만납시다. 듣기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제시카 씨, 이번 주말에 같이 동대문시장에 갈까요?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토요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미안해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럼 일요일 오전은 어때요? 네, 좋아요. 일요일 11시에 만납시다.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